서울특별시 교육청 웨일스페이스 교육서비스 안내입니다. 웨일스페이스 사용을 위해서는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웹서비스 플랫폼 웨일 브라우저는 모든 PC,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웨일은 네이버 개인 계정과 웨일스페이스 통합 계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 학습과 개인 사생활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웨일 브라우저에 웨일스페이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학교에서 미리 설정한 즐겨찾기와 서비스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는 실시간 화상 수업 서비스 웨일온을 내장하고 있어 수업과 연계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편리한 수업 참여와 과제 제출에 유리한 많은 기능이 있어 노윤경 브라우저로 추천합니다.